안녕하세요 조지압쿠입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바뀐 헌케 루틴을 어깨 루틴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시끄럽죠?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지압쿠입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바뀐 어깨 루틴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깨 루틴을 찍는 이유가 그전에 어깨 영상 같은 경우엔 뭐 왜 팔을 다 쭉 안 펴요 왜 일어서서 해요 뭐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그런거를 봤을때 제가 보니까 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고 운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실건데 어 많은 분들이 원하는거 찍어서 올리는게 제가 진짜 맞는거 같아가지고 그러는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만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깐 구독이나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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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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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